안녕하세요. 한긋티비 한긋입니다. 고지구조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. 고지구조 해보죠. 뭘 해야 되나요? 고지구조 해서. 이번엔 상반대원을 찾아와라. 어디있죠? 여기 위에. 곧 있으면 눈보라가 몰아칠 예정입니다. 이 친구는 구조 해봅시다. 나무 뒤에 숨으려는데요? 잘하고 있네. 다시 밑으로 들어가야되나요? 두껌채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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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흠을이 되게 geol이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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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도전이네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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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.. 어렵네.. 아멘 아 뭐야 또 가봅시다 자꾸 하면 쉬워요 왜 여기를 지키고 있으면 안 지키지 또 버그다 시작해 봅시다 전방으로 가면 안 되니까 됐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링크 힘이 잘 살아 어떨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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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가겠다.